춘천에 맛집몬 간다 오늘은 바로 장어탕 삼겹살 장어탕 삼겹살 아니 왜 이름이 장어탕은 삼겹살이야? 삼겹살 주문하면 장어탕 나온다는데 아이고 오늘은 된장소면이네 뻥쳤네? 뻥쳤어? 아 근데 공짜니까 일단 먹어보겠어 자 오늘 주문한 메뉴는 바로 생삼겹살, 항정살, 가브리살, 갈매기살 200g의 탄돈 만 원 춘천에서 제일 싸고 가성비 갑인데 생삼겹살 아니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일단 구워볼까 음 제대로다 이야 소리 벗어 소리 아 이 집 숯불 참수리가 진짜 제대로다 숯냄새가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깻잎 부쌈에 고기 올리고 싸먹어봐 항정살 마지막 고기는 갈매기살 깨룩깨룩 깨룩깨룩 갈매기처럼 생겨서 갈매기살인가 하하하하 오늘 자꾸 말 던지네 혼난다 마지막 우식으로 열무국수 아 이 시려 아 근데 맛있어 아 국물도 시원하고 느끼함을 잡아주는 이 열무국수 야 맞지 인정 춘천에 마지막 간다 먹봄 먹봄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 땡큐